안녕하세요. 국제진료센터 신고은입니다. 저희 웰리스 클리닉은 만성 피로라든지 소화불량, 고통 등의 원인으로 여러 검사를 시행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분들에게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몸속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개인에 맞게 영양적인 보충이라든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건강 상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